대마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동훈입니다. 아무래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 비타민 같은 것도 챙겨 먹기도 하고 특히 물을 좀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. 촬영을 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잠을 잘 못 자고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에블타임을 먹으면 힘이 나고 잠도 좀 깨고 굉장히 화이팅 있게 촬영을 할 수가 있죠.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올 때마다 너무 많이 환영을 해주시고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또 이번에 아시아 투어의 마지막 투어가 대만이어서 좀 더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어제 그제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거든요. 그래서 대만 올 때마다 굉장히 좀 행복하고 좀 아쉬운 게 야시장도 가보고 거리도 좀 돌아다녀 보고 싶은데 항상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언젠가는 좀 관광을 하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정반장 에브리트 정반장 에브리트 정반장 에브리트 정cation 에브리트 utions